이번엔 조금 색다른 공간을 찾아 이동하기로 했는데요. 도심에서 차로 10분 정도 달려가면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세상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마치 슬럼가의 뒷골목을 옮겨 놓은 듯한 이곳은 과거 유고슬라비아 군의 막사가 있었던 군사지역에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젊은 아티스트들이 꿈을 펼쳐가는 대안공간으로 탈바꿈했다고 합니다. 구석구석 눈길을 끄는 재미난 것들이 참 많았는데요. 혼자 그냥 가다 북소리나서 어디서 하나 돌아오니까 천장에서 혼자 북을 치고 있어요. 살펴보니까 센서를 하나 붙여놨군요. 아주 재미있는 아이디어입니다. 이곳에 이런 공간이 또 숨어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다소 얼씨년 새로워 보이는 이곳에도 예쁜 건물이 하나 눈에 띄었는데요. 이곳은 또 어떤 공간일까요? 놀랍게도 이곳은 과거 감옥으로 쓰였던 건물이라고 합니다. 직접 보여주겠다고 하는데요. 문 안에 또 다른 문. 철창이 떡하니 가로막고 있습니다. 영락 없는 감옥의 모습 그대로인데요. 여러가지 문장은 이곳에서 다른 방은 또 어떨까요? 투숙객들에겐 더없이 재미난 경험이겠죠. 경쟁률이 치열하다 보니 몇 달 전부터 미리 해약을 해야 될 정도랍니다. 여러가지 좋은 분으로 전문의 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 개의 생활이 또 한 것입니다. 개미가 더욱 8개의 생활을 했을 때 모든 분에게 다 계속 공개했습니다. 같은 공간 다른 느낌 이제는 과거의 언습한 분위기는 찾아볼 수 없는데요. 한가로의 휴가를 즐기는 젊은이들의 모습. 참으로 묘합니다. 어두웠던 과거를 발판 삼아 새로운 시작을 열어가는 슬로베니아 안의 긍정적 마인드는 정말 본받을 만한 것 같습니다.